아 이번에 해볼 것은 시탑 5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똑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해야 되니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 아이고 마이 미스테이크 그냥 가겠습니다 음 어 음 이 으 아 엘몬업 잡아야죠 엘몬업 제가 두 마리씩 잡았던 것 같애 아 근데 좀 능숙하지 않다보니까 조금 아쉽긴하네 앨몬 잡고 갑시다 어 어 잡힐텐데? 어 그렇지 아 너무 걸렸다 그치 아 안좋아요 걸리는건 다걸리고 들어가네 아 자꾸 아 자꾸 밧줄에 걸리네 아 잠시되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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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아 이게 맞으면 날라가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아 자꾸 맞으니까 날라가는 거 짜증나네 스탠스가 좀 필요해 보인다 자꾸 날라가니까는 내가 하고 싶은 플레이가 안 돼 아 아 아 아 아 날라가는게 문제네 아 너무 많이 걸린다 너무 많이 걸려요 배에서도 안붙고있고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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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소도 안붙고있고 ㅋㅋ 메소 얼마나.. 메소는 얼마나 될라나 ㅋㅋ 메소는 아주 작살 낫겠는데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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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만 되고 스탠스 때려받고 해야될 것 같네 ㅋㅋ 얼마나 되죠? ㅋㅋ 이거는 Sta net me 300만 3000만원 아 어서오십시오 이걸로 Cत5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능숙하면 이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싶네 여까두 좀 아쉽네